보자마자 모인다 헬로 봉쥬 봉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OK I'm sorry So you can really You can do like home Why look like 나꺼래요 아 간당간당하겠는데 아침 7시 귀찮은데 자세한 거는 역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 뛰어 뛰어 853 8번 연착 안됐네 연착되길 바랬는데 여기다 OK 어 앞에 이거 기다려 아 7시 1분이거든요 14분 3분 정도 아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기차의 매점입니다 기차 매점이 이렇구나 아우 귀여워 프랑스 파리에서 기차를 타고 보르도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인도네시아 라부암바주에서 프랑스 친구를 만났었거든요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연락이 온거야 근데 걔가 보르도 출신이거든 보르도가 유럽 최고의 와인 스팟이기도 하고 또 근처에 유럽 최고의 4구도 있대요 그리고 얘가 자기가 지내고 있는 아파트에 게스트를 입힌다고 커서 지내를 풀어주고 숙소비 너무 아끼셨습니다 보르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보고 다시 볼 생각하니까 뭔가 이렇게 설레냐 여기에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 보자마자 보인다 안녕하세요 봉수 봉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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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도와주 도와주시아 도와주시아 괜찮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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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이 너무 힘들어 여기 여기 너무 나쁘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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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작은 car 저의 작은 차라리, 작은 차라리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제가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어요 정말요? 매뉴얼을 운영할 수 있어요? 고마워요 저는 프랜을 배우고 싶어요 무슈요 당신이 어려워 무슈요? 네, 더 좋아요 마담 맘 맞아요 맘 맞아요 카페 실버 프랜 네 아네 그렇죠? 아주 좋아요 왜요? 수그러고 먼저 먹으면 được 수그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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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덱을 염려하는 커피 술 프랑스 보이네 3rd? 5th 5th? 6th 아, 깨따, 매뉴얼, 아? 이야, 주차 잘한대 나이스 어떻게 말해, 나이스, 프렌치? 잘했어 네? 여기가 보르드구나 너무 귀여워 cómo Jeopard became 오늘이 인통대의 인공 소aux 대화 arď 네! 그 이름이 당신이 프랑스오일의 취향, 분명 Vasco, 어떤 이름이? 폴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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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가 네 조금 더 깊게 여기 내 이름을 넣지 않지 네 내 이름은 바우 인스타그램에 있는지 아, 친구들이 저한테 포 정말 죄송합니다 뭐? 제 이름은 P portug사의 이름은 Dick 아, 정말? 놀라운 거 아니냐 오케이, 이는 또 다른지 이는 아니지만 다른지 넌 네 마음대로. 그럼 여보. 여럿? 네. 확인해볼게? 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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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보일 수 있을까요? 손을 향해? 그리고 당신이 준비됩니다. 당신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네, 괜찮아요. 당신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당신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여기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좋았어 하나가 더 많아 이곳이 집사실이다 그리고 이곳이 저의 집사실이야 아하 그가 오나 그가? 그가 그리고 내가 쟤려고 했지 와 진짜로? 그가 정말 똑똑하다 네 okay, 이 세 번째 일은 여기 이 계약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계약 같은 것 같아요 okay, I love it 그리고 이 계약도 되고 있는게 이 데이터가 내 기술이라니 더 많아요 여기에 또 천천히 드릴 수 있을hes 만약에 호텔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버지, 아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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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랫 유럽에 말하셨는데, 결혼을 함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냥 함께 생기고 네, 근데 이제 7년이 생기고 있는 것 같고 7년이요? 네, 알았어요 뭐 이름이? Chitu 이름이 맞죠? 잠시만요 어? 파리네? 아, 잠시만요 포리네 아, 맞네 아, 거의 맞네 아, 오케이 포리네 이 파일이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건 아니지 자체인데, 한국어 조 조 그리고 노즐 이건 한국어 시장에서 그리고 칼퀴즈에 둘이 모르겠어요 야, 이게 아니라 I like home you can have them 와 look like Napa 형 친해졌어 친해졌어 잘하네 우와 네 여러분 정비를 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주말 동안 같이 시간을 못 보내서 미안하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낸 메세지가 있어 이 말을 왜 하면은 제가 예전에 친한 친구를 제 동네에 초대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친구가 그 당시 저한테 뭐라고 했으면은 호스트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라 부담감 가지지 말라 이거지 그거를 한 딱 두 번 정도 반복해서 얘기를 하더라 그게 그 당시에 저한테 엄청나게 좀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게 부산 사람들은 아시죠? 부산 풀코스 뭐 이런게 있어가지고 손님이 오면은 잘 접객을 해야 된다라는게 무의식적으로 있는 것 같아 나도 그 뿌리가 어딘지 모르겠어 근데 그때 친한 친구가 제가 불렀을 때 하는 말이 절대 호스트가 되려고 하지 말아줘 니 할까 하고 나을까 하면서 중간중간에 만나서 노는거지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시간은 부담스럽지 않고 재밌었어요 그 이후부터 저도 어디 갈 때마다 나도 똑같이 보르도에 첫 느낌입니다 프랑스 파리 느낌 많이 나죠 그 이유가 저 파란색 지붕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 파란색 지붕이 프랑스의 전형적인 딱 지붕의 그 디자인 형태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일 고급진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많은 분들이 높은 곳을 이야기할 겁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맨 위에 있는 집이 제일 부동산 가치가 낮은 집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저기에 이제 뭐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저기서 지내셨고 기족이라든지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보통 2층에서 1층이죠 2층이나 3층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클라이밍 하시는 분이죠 프랑스에 이런 아웃도어 즐기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이렇게 지금 주말이라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와 브로드 파리랑은 또 완전 다른 느낌이네 우와 낭만 있는데 뭔가 프랑스의 소도시는 이런 느낌이구나 한 다섯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하니까 뭐 소도시와 중도시쯤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첫 번째 코스는 이 브로드에서 꼭 먹어야 되는 디저트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먹어야 되는 게 있거든 그리고 한국사람들한테도 익숙한 디저트입니다 디즈니랜드 아닙니까 이 정도면 성문을 지나면 이제 올드타운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하면 되겠죠 착을 했는데 웨이팅이 있네요 까눌레 맛집입니다 한국의 디저트 가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 디저트 이 까눌레는 프랑스 보르도 지방에서 유래한 디저트입니다 완전 진짜 까눌레 전문점이다 제일 작은 건 0.80 이렇게 하네 이게 괜찮아요? 2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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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꼭 고맙습니다 와우 내가 드릴께요 이것은 바닐라, 이것은 클래식 대박 우선 여기가 확실히 맛집인 게 줄이 엄청나네요 음... 한때 한국에서 1인 제과점이 유행이었어 저도 이제 국가 지원해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디저트를 배워둔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맨 처음에 하고 싶었던 디저트가 까눌레였어요 근데 포기했지 왜냐면 까눌레가 손이 너무 많이다 근데 이게 클래식이란 말이야 커팅해서 먹는 것보다 손으로 그냥 먹는 게 맛있어 포크나 라이팟 같은 거 안 주잖아요 이게 클래식이고 이게 바닐라입니다 무슨 말이죠? 한번 열어볼게요 이런 느낌 와... 음식이죠 너무 맛있습니다 안이 엄청 향이 짙다 클래식이거든요 맛도 바삭바삭하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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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몬이랑 사과 향이 동시에 납니다 우리나라 떡이랑 비슷해요 오히려 겉바속축 느낌이 아니라 겉바속찐? 찐득하다 이런 느낌? 땡큐 소 딜리셔스 와... 잘 먹었다 지금 여기가 브루도의 상권 올드타운 쪽 같은데 분위기가 일본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들어온 듯한 상점들도 굉장히 감각적이고 인테리어 진짜 감각적이죠 확실히 지브리 스튜디오 리아자키 하여 감독이 프랑스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사실이네 곳곳에서 보여요 브루도 사람들 굉장히 패션에 관심이 엄청 많구나 이까지 오는데 거의 다 패션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옷 입은 것도 프랑스 팔이 못지않게 되게 캐주얼하게 되게 잘 입는다 팔이는 뭔가 나 오늘 멋있어 멋있어 약간 이렇게 힘을 빡준 느낌인데 힙한 가게가 있어서 들어와봤는데 이 보시면은 일본이랑 프랑스 되게 친해 이거 스노피크 일본 라인이거든요 일본 디자인의 제품들이 굉장히 프랑스에 많이 들어와 있다 일본 관련된 잡치도 곳곳에 붙은 아식스 라인이 엄청나 많이 들어와 있네 이 에코백도 딱 일본스럽죠 시바견이랑 가게가 엄청 입합니다 방주 안녕하세요 대박 이것도 검색이 없다 수영복이네 귀여워 오랜만에 패션 유튜버 나강의 픽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눈에 지금 이 가게에서 좀 멋있어 보이는 것들 골라볼게요 헉 대박 겁나 예쁜데? 이것도 예쁘네요 이 부분이 이렇게 깊게 이렇게 파연 것 자체가 굉장히 남성스럽게 떨어지거든 이 디테일이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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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비 온다 저기 사람들 왜 많아? 아 계속 비에서 피해야 될 것 같은데? 헬로 헤이 하하하 하하하 대신 출석이 있구나 뭐지? 아 여기가 가고 싶어 여기가 가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가 가고 싶어요 여기가 가고 싶어요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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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그거랑 agree 아 이제 비가 와서 프랑스 아키텍테크를 좋아해요? 프랑스 아키텍테크를 좋아해요 블루 루프 프랑스 아키텍테크를 좋아해요 프랑스 아키텍테크를 좋아해요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가 달라요 스테디에 대한 말은 무슈? 뭐?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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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냥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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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ture? 섹우 뭐지? 뭐지? 너에게는 마지막으로 갔다고? 그러면 어떻게 가요? 그 다음 인사람들 뭐지? 잘한다 잘한다 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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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바 정말 빠르게 배우고 싶어요 저는 프랑스 좋아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제 갈 시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프랑스 좋아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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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비 피했는데 친구들을 사귀었네 겁나 웃겨, 저네도 다들 소리 좀 쉬어가지고 아, 겁나 웃겨 어, 벌어도 좋네요 도시야, 다들 좀 취한 거 같아 와인의 도시니까 인스타그램 DM으로 구독자분들한테 뭐, 형 오빠는 없네요 오빠는 없는데 형 어떻게 하면 해외여행 가가지고 친구들을 잘 사귈 수 있는가 종종 계시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좀 드리자면 총 세 가지 스텝이 필요한데 첫 번째 스텝은 언어입니다 그 나라 언어를 조금 알아가면 나폴레옹은 맨 처음에 첫인상을 좋게 해줄 수가 있다 두 번째 스텝2는 그 나라 문화나 역사를 조금 알아가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나폴레옹에 대해서 조금 알아왔죠 그래서 좀 인사를 하고 나서 나폴레옹 이야기하면은 좀 금방 지내죠 아,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 코 큰 서양인이 여행 와가지고 시장에서 막 갑자기 거북선 이러고 막 이순신 갑자기 장영실, 측우기 뭐 이런 얘기해봐 얼마나 이게 좋아 보이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기계 애티튜드, 태도인 것 같아요 태도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는 어깨 당당히 펴고 딱 어깨 펴고 그다음에 목소리도 좀 크게 해가지고 크게 보다 이렇게 목소리도 힘 있게 해가지고 좀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태도 이 세 가지를 야, 비가 내릴 써서 더 거리는 이뻐졌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곳이 이렇게 비가 내리면 더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온 운이 좋습니다 아까 그 친구들과 이야기 나눴던 프랑스의 전형적인 지붕 여기가 프랑스 보르도의 대표적인 광장입니다 이야... 이게 지금 역광이라서 카메라 못 닫는 거긴 한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근데 이 작은 놀이동산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 놀이기구들을 보면 하나같이 아드레날린을 폭발시키는 것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쟤도 빡시고 저 뒤에 자이드로도 빡시고 다 빡신 것들로만 구성되어 있네 어른도 청소년들은 다 오는구나 대박, 학생이 야, 봐봐 물 동산이 크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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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그렇게 좋아하네 와... 여기 스윙 날리는 것만 있어 저기도 저기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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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파민이 도파민 조기교육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나르고 이런걸 되게 잘하네요 벌써부터 조기교육을 하고 있는 보르도 어린아이들 벌써 했습니다 아... 여기도 조기교육 어... 거의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기동입체장치? 그 장치? 어... 대단하네요 초급 그 뒤가 중급 올라가는 거야 애들 한국거보다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은데요 애들 그리고... 고급 레벨 감당할게요 애들 진심이네 옛날 어렸을 때 양산 동두한테 아저씨가 자주 갔거든요 그때 있었던 비밀의 집 이런 건데 와... 이거 만든 사람은 똑같아 봐 진짜 애들 미쳤다 어떤 음식이 제일 잘 팔리는가 한번 둘러봤거든요 여기가 제일 장사 잘 자네 츄로스 아 반죽을 직접 하시는구나 귀여워 아... 이렇게 요르기곤 안 타더라도 츄로스는 다 먹고 합시다 6개 사이로네요 이래 생겼어요 놀봉사 오니까 분위기가 되게 좋다 흥이 나네 츄로스는 원래 이렇게 건강한 맛이었나 엄청 건강한 맛이 납니다 맛있는데 시나몬 향이 미친듯이 나는 케이 츄로스가 짱이다 츄로스는 시나몬 맛이 나지 어디서 감이 말이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두 개 하면 되겠는데 쥬... 쥬르미니? 왜 쥬르미니? 시 아 안 쥬르미니... 쥬르미니... 안 로우스... 이거 두 개 하면 예쁘겠다 오케이 메시 이거? 와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와우 와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와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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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와우 와우 비가 너무 많이 와 와우 와우 입구에서 만났어 드디어 가야 와우 와우 이 말로 정리할 때 와우 아우 충고 ICE 아예 아우 나 이게 와우 와우 아우 와우 여행 두 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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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와우 이 강좌에서 제 강좌이였습니다. 어떤 강좌이였어요? 아, 스피치?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플러크 오늘 제가 많은 프랑스 사람을 만났어요 정말? 네 프랑스의 인생들 항상 시크 프랑스 사람은 그니까,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저는 생각하는 것 같고, 아마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 항상 한국의 유명한 사람들도 한국의 유명한 사람들도 항상 한국의 유명한 사람들도 아스트라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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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이게 local? local. 여기가 있는 거. 이건 카드. 그리고 이를 넣어 넣어. 그리고, 이를 선택하자. 기다려주세요. 이 카드가 30€. 그리고, 이를 받았다. 그리고, 이를 받았다. 이를 받았다. 그리고, 이를 넣어. 그리고, 이를 선택하자. 그리고, 이를 선택하자. 그리고, 이를 선택하자. 그리고, 이 가격은. 이는, 이 로제, 그리고, 이 로제와, 그리고, 이 로제와. 마지막으로. okay. 이거 잔을 들고, 이제, 추측이 아니라, 와인을 뽑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가 바다. It's from border. border. next to border. Where is the most expensive one? here. This is expensive. Yes. I insert card. Oh! So cute! 아, 이렇게 하는구나. Okay. Then it's your turn. Okay. But there is nothing. No, no, wait. 작은 글랩 작은 글랩? 글랩 글랩 네 너무 늦어 기다려 이제 와 이게 포드와이 정말 놀랄 그리고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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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칼 이것은 거의 마우스, 그리고 마우스 그리고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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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데데나 제가 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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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그냥 이렇게 그리고 다시 다시 기다려 이렇게 이렇게 한국 스타일을 보여드릴게요 정말 새로워 너는 뭐지? 내일은 언제 힐을까요? 언제 힐을까요? 힐을까지래 마피스에 저희 쪽에 들어가면 두 번째 아직은 V 백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가 생각오는? 저는 프랑스 나는 프랑스 사람이다 나는 프랑스 사람이다 저는 프랑스 사람이다 나는 프랑스 사람이다 나는 프랑스 사람이다 오마이갓 왜 마지막에 왔어? 넌 어메이징 아 진짜 우와 여기 와인 진짜 전문점입니다 보면은 와인을 다 이렇게 디피를 해놓고 종류별로 이렇게 디피를 하네요 그리고 고급 와인들을 이렇게 따로 구간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안에 스페셜하게 보여줄 곳이 있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아 넌 아 넌 이제 시작할게요 오케이 시작할게요 시작할게요 와 멕시클 와 와 와 와 와 아 아 아 아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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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네 네 네 네 emic 네 네 vel 와 유리 양이잋 오늘의 와인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와인은 정말 좋은 와인 내가 걱정했을때 많이 받았을때 오우, 괜찮아요 와인은 좋은 와인,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와인은 50, 60,000원이요? 네 내가 얻을때 구입을... 한국 음식 한국 음식, 그리고 오이스트를요 네, 만약에 오이스트를 원해요 네, 내가 원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듣던 프랑스 자, 한국에서는 if we are going to some places like restaurant and cafe, we are not use to share each other. You can separate. 또 다른 Chaos체어 whenever 먹 other problems 영주 to save had a marriage first. 90% gotta live together before having married. 90% 그 때, 돈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먼트 등등? 아파트먼트, 음식 등등 그럼, 방금 계약이 있다면, 시빌 유니언이 있다면, 아, 파크스! 아, 파크스! 프랑스 파크스는 1999년 도입된 법적 제도로 미혼 부부가 법적으로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도록 결혼한 부부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권리와 혜택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동성, 이성 부부 모두가 이용할 수 있으며, 결혼하지 않고 법적인 인정과 보호를 추구하는 부부들에게 인기있는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전에는, 같이 만나면, 그리고, 모든 것을 나눠야 할 수 있으며, 그런데 현재, 20%, 남은 20%, 남은 20%, 남은 20%, 남은 20% iftedys. 첫 소화로는, 자신의任 net, 정보에도나, Omar. 그리고, 남은 20%자에 대한 결혼체도 보지만, 결혼식으로 종이ricia이 같은 경험이 나면, 결혼식으로 결혼식으로 전혀 아니라, 따로 결혼식으로 결혼식으로 전혀 안됩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보면은, 굴을 수확하는 항구 마을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 와가지고, 둔 사막을 가기 전에, 여기서 점심을 먹을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은 집집 하나가 창고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이 작은 집집 하나가 창고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어허 아아 셔프 예스 아, 라프트오버 지금 오인스타 레스토랑에 들어왔습니다 아, 이게 사이즈를 말하는구나 No.4 is size 6 and 12 12 is better 브로드 근처라서 와인도 브로드 와인만 한 글라스 한 잔은 4유로 버트로는 18유로 No.2 맛있겠다 맛있겠다 가게 분위기는 한국으로 따지면은 동네 횟집 느낌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횟집인데 약간 프랑스 스타일의 바깥에 완전 그냥 바닷가네 오, 이렇게 바닷가 랩스 바카 한국에 있는 굴이랑은 좀 다르게 여기는 식감이 좀 다릅니다 한국은 뭔가 좀 부드러운 느낌이라 프랑스 이 지역의 굴은 이런 식으로 식감이 조금 오돌토돌하다 약간 네모단 식감 한국은 약간 동그란 식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괜찮은데 모든 부분은 괜찮은데 이 부분은 괜찮은데 이 부분은 괜찮은데 근데 여기에서 어떤 곳에 있는 데 우리가 절대... 맞아 왜냐하면, 프랑스, 목소리가 안 되는 소리가 안 되는 거에요 그것도 안 되는 거에요 안 되는 거에요 알 수 있어? 네? 띠 띠 나 너는 안 들리는데 나 안 들리는데 나 나 감사합니다 너는 사랑해? 네 사랑해 사랑해 왜 이렇게 말하는거야? 제 이름은 그 사람을 사랑해요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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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도 있지 사람 아유 미스테이 할 수도 있지 이게 슈퍼 커지 아유 미스테 좋아 여기 컴퓨터 여기 여기 모를리 한 가지 여기에 wood 그리고 그리고 혹시 작가 안녕하세요 아주 그렇게 Beautiful 세리 ek- predominду 지민이 서있는 비티 그냥 멍지를 멍지 여기에는 여기에 오ٍ하였 것 같고 여기에는 집들이 엄청 비싸대요 왜냐면은 바로 바닷카페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큰 듄이 있다 보니까 카페가 정말 좋다고 해가지고 왔습니다 호텔에 딸린 카페라고 하는데 듄 가기 전에 여기서 한번 커피 한잔 마시고 호텔 조식 레스토랑이네 확실히 여기가 호텔 조식 레스토랑이 있긴 하네요 4유로 1 카페 1 카페 1 초콜릿 1 초콜릿 이러면 안되면 안되면 사람들이 유럽다 1 초콜릿 1 초콜릿 1 초콜릿 1 초콜릿 2 초콜릿 1 초콜릿 instead 2 초콜릿 라는 1 초콜릿 1 초콜릿 1 초콜릿 초콜렛은 초콜렛은 소금을 줘야 해요 네 일반 초콜렛은 초콜렛이 없어요 일반 초콜렛은 초콜렛이에요 음 맛있어 맛있어? 응 제가 먹어도 될까요? 엄청 부드럽네 진짜 안 좋아졌네 바다랑 사구를 볼 수 있는데 우와 크긴 크네요 이게 유럽 최대의 사구라고 합니다 슈퍼콜렛 듀온으로 가고있습니다 어디서 가고있어요? 아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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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양말을 신을래 와아 높긴 높다 약간 산을 오르는 기분입니다 컴 프리나 프리나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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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더 있어 사막이다 사막 와아 와아 캡슐 레인 이즈요 뷰로 한복판에 이런 사막이 있을 줄은 몰랐네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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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아 bara 저 졌어 확보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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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얘들아 보고 다 됐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Let's go to the home. I'm a nobody but you can't stop it. I'm gonna teach you what is classic of ramen. It's a super classic. It is first time for you, to you. First time. You can't eat next day and next day and next week. You can take a shower, right? Yes. Okay. You can't take a shower, right? You can't take a shower. You can't take a shower, right? You can't take a sh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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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ready. So are you drinking this? Do you have a small cup? Yeah. Oh, let's see. Weird. How's it looking? It's good. For food? Very good. Nice. More? Yep. Come back. Ah, soju don't want it. It's not strong at all. It's like water. Yeah. Should I try it with the egg or without the egg? With eggs. Yeah. Right? Good. Good. It's good? I like it. And the kimchi. You can't eat kimchi. Kimchi and like this one. It is like classic style. Like together. Whereas the kimchi is here. Oh, kimchi is good. It's good? Come back. Come back. One shot. One shot. Yeah. Okay. Good.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부로도에 볼이 났어서 저기가 싹 다 탄 흔적이라고 합니다 주来2022 낭떠러지 같은 느낌이야 대단하죠? 와 씨 진짜 멋있다 저는 이런거 좋아하네 오케이 안녕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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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를 만들었습니다. 어제 쿠키를 만든 이유가 여기 자기가 일하는 파트에서 주말마다 이렇게 ㅋㅋ ㅋㅋ 이 친구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저도 한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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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son This is obviamente 本当に 目的 遥まies 格子 안녕! 마지막 날! 네! 정말 슬슬 마지막 날! 너무 슬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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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Bon Voyage? 좋은 trip 안녕! 안녕! 좋은 일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쁜 소흑 아까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